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그 절박한 절박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흥그리하다 뭐 절박하다 간절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우리가 뭐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고 대충 했는데도 운 좋게 결과가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억울한 것 같고 되게 좀 어이없는 것 같지만 정말로 실제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흘러가는 게 인생이고 삶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되려 더 좋았던 일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너무 불행하다 너무 안 좋다라고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실망만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제 인생은 이제 살면서 뭐 긴 기간 동안에 한번 두번 이제 크게 성공하고 나머지 기간은 쭉 이렇게 그걸 잘 유지해 지켜 나가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 라는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뭐 기회가 우리한테 뭐 매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는 살아가면서 이제 몇 번 안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지을 수 있게끔 항상 마음가짐과 태도와 준비를 해 놓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쩌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제로 행동하고 그 성과를 내는 시간은 아마 되게 짧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10년에 한번 오는 기회다 20년에 한번 오는 기회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무료하고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이렇게 상당 기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자산 그러니까 인매 그리고 이제 회사 내에 이제 돌아가는 구조 분위기들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난 이후에 움직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더 이렇게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되도록이면 그 조직에서는 오래오래 머무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뭐 모든 게 다 좋을 수 있는 곳은 사실 없는 거죠 뭐 절간에 절에 들어가서 살면은 아무 걱정 없고 고민 없고 이렇게 마냥 좋을 것 같지만 또 막상 또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나름의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몸이 힘들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몸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곳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어디든 다 쉽지 않고 어려움이 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가짐이 조금 더 절박하고 조금 더 악착같이 집중하고 노력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절박함이나 그런 열정은 항상 몸에 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한 1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이 아닌 3이나 5까지 더 가고 50만 하면 되다라고 생각해도 한 60, 70 더 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은 원동력은 절박함에서 나오지 않겠냐 라는 거죠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최근에 요소수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고 재고가 있니 없니 그러고 뭐 식탁 물가 덜썩 덜썩 거리고 있고 여러모로 되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면 이럴수록 어떤 식으로든 자기 삶을 좀 잘 견딜 수 있는 자기만의 좀 방법을 좀 갖춰 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생활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언제까지 잘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함과 답답함과 염려를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조금 더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절박하게 뛰어들면 그것 때문에 나의 성과 내가 바라는 바를 조금 더 제대로 이루어 내지 않겠냐 라는 거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돈을 훔쳐 갈 수 있고 자산도 훔쳐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괴롭혔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경험 그리고 내가 쌓은 내공들은 쉽게 못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나의 재능을 나의 노력을 축적해 놓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할 때가 정말 많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린 또 죽지 못해도 살아가는 거고 살아가다 보면 뭐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좀 이렇게 품고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든 좀 더 나를 좀 더 절박하게 만들고 좀 더 성실하게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책을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어야겠어요 뭐 러시아의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키도 작고 못생기고 되게 볼품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자기만의 사상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고 사람들에게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끊이지 않게 피난을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러시아에서 아주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위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치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위인들 역사 속의 인물들은 다 각자 자기만의 고통 자기만의 노력 역경을 해치고 견디면서 자기만의 정상에 도달한 거죠 저는 저대로 이제 재만의 방식으로 나의 속도로 나의 정상에 이제 도달하고 싶은 거죠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치열하게 살아서 나중에 나이든 노년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여유부리면서 사회에 좀 기여도 하고 주변 사람들은 좀 관심도 가지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저축도 하고 좀 아껴야 될 것 같은 거죠 왜 그래야 나중에 노년에 저도 뭐 경제적으로 공공하지 않아야 가난하지 않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도 보이고 지역공사도 하고 그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난한 주제에 성실함까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 세상은 잘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성실함도 없으면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오늘 하루를 좀 더 잘 살 국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거죠 내가 나 자신하게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금리가 되게 높아지고 빚의 무기가 되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집에 있는 반찬까지 줄이고 아이들 학원 안 보내고 보험 깨고 카드 빚지고 이러면서 버티는 그런 가정들이 아마 되게 늘어날 것 같아요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팔아도 답이 없고 가지고 있으면 더더욱 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건데요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뭐 배민 뭐 알바를 더 하고 야간에 대류 운전하고 더 흠한 일을 하고 뭐 이러면서 더 힘겹게 살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좀 이어나가면서 견뎌야 되는 거죠 견뎌야지만 이 그 지금의 이 험난한 시기를 또 거치고 그 다음 또 내다보고 또 조금 더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기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대박난다 라고 얘기하는 가짜 언론가들 유튜브들 되게 많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대박난 사람도 몇몇 없구요 뭐 남들이 다 돈 벗다 그래 가지고 내가까지 뛰어들었는데 나한테는 그 얘기가 해당 사항이 없으면은 그 얘기는 사실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좀 살아갈 궁리 그리고 좀 해체 나갈 그런 용기도 가져야 되고 힘도 생겨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구요 어떤 식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절박해야 되겠죠 그 절박함만이 뭐 우리네 삶을 좀 뭐야 나아지게끔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절박함 절박함 뭐 울컥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도 좀 다시 해보려고 하고 조금 더 성실하게 더 이렇게 좀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조금 더 미친 듯이 일하다 보면 그래도 그래도 자기만의 노하우 쌓이고 자기만의 어 재능이 좀 펼쳐질 그런 기회의 장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죽을 때까지 배우고 노력하고 항상 도전해서 배워서 익혀서 자기만의 것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이 현실을 탈수로 할 수 있는 길은 뭐다 절박함 치열함 그리고 꾸준한 공부 인내심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계속 배우면서 노력하면 희망이 비록 적지만 자기한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미친 듯이 일하면서 살고 뭐 부지런히 성실하게 도전하고 애쓰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고 계속 공부하면서 생동감 놓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제 스스로 얘기하는 얘기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제스칭을 750 basic nothing 다 감사 mies스 안녕 텁